아..이게 좀 높네 괜찮아 아 이건 대공포가 아닌데 밥을 더 펴야 되나? 하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밥을 더 이렇게 브라우닝 영감님처럼 폭사당하네 너무 높게 저거 확인해나 했긴 했는데 이거 폴대는 만드는 거 쉬우니까요 피구마 여캐들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런거라 작은 애들이야 어쩔 수 없죠 피가 작아가지고 근데 대충 눈높이 맞춰서 하는거라 이게 오리치로 넘어오세요 저는 1대 10 리트라몰이 들 수 있는 애들만 만듭니다 충분히 들잖아요 충분히 드는데